됐죠 분명히 자 일단 판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마이너스 100 동맹이 끝나서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불리한데 어디 하나를 동맹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어디를 동맹을 해야 되는지 아 유선이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동맹을 일단 여기서 버텨볼게요 여기서 버텨보고 특권이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특권으로 강릉에 누가 있나 봅시다 누가 있는지 아 재관령이 와있네 아 도둑으로 와있는거죠 도둑으로 와있어서 시킨거 그렇고 아 자 지금 잠깐만요 어 자 어 어 지금 조조가 여기로 지금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편도 모였구요 뭐 수비 대응해서 지금 나가 있는 것 같고 이거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일단 뭐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우린 여기 좀 지키면서 일단 오니까 지키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정 안되면 아 근데 이럴때 여기를 냅두고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여기를 먹어줘도 되거든요 왜냐면 병사가 여기 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여기만 뚫고 이렇게 이렇게 먹어줘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근데 대신 여기 다시 털리겠죠 여기까지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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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서량 쪽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또 여기를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를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를 내주면은 손권이랑 조조랑 붙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막을려면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막을려면 솔직히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도 오고 있으니까 한번 버텨볼게요 자 버텨봅시다 아 다무이죠 아 이거 못맞겠는데 아 못맞겠는데 이거 자 일단 특권을 특권을 써서 얘라도 올립시다 얘라도 올려야지 뭐 아 안될 것 같은데 저거 올려도 안될 것 같구요 하하하하 자 씁시다 안되겠어요 불안해서 출진시킵시다 어 목표 일단 가면관으로 갈게요 가면관 자 제안하구요 얘네라도 올려줘야지 안그러면 저거 화개했군요 여기는 자 갑시다 자 다가 다가 자 병력 최대 아 여기 안가는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최대하면 최대 어 됐어요 동주병 너무 느리구요 자 강기병 아 강기병 아 강기병 갑시다 일단 가서 창병을 바꾸든지 할게요 병력 최대하고 병기 충차밖에 안돼 빨리 가 도대체 응 울려 보냈으니까 좀 지켜볼께요 뭐 할건 없겠죠 어 등용이 된다고 왕원이 하하하하 왠 왕원이 도대체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가 와요? 아무도 안왔어요 와! 야! 조운이 죽었어 어떻게 하냐? 안그래도 못 말할 것 같은데 조운이 죽었어 미치겠다 잠깐 잠깐 안그래도 조운이 뭐 좋나요? 안 좋네요 아이씨 어떻게 하냐 와! 조운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아 241년이군요 워서 일단 이거 맞고 봅시다 아들한테 아들 받기 잘했네 자 갑시다 자 나도 지금 부상병이 꽤 있군요 아 뭐 쳐들어 와줬으니까 일단은 싸워줘야겠죠 맹독 하나 맹독? 맹독 하나 깔고 재밌게 합시다 자 기도진 됐어요 뭐 왔으니까 치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싸우면 되죠 자 뭐 이렇게 와주는거 땡큐죠 뭐 치료하라고 와주기도 하니까 자 됐고 관색 아 관색이 제일 많이 다 주구나 갑시다 자 맹독이 아 이쪽에만 살짝 걸리는데 나가서 싸워야겠네요 됐죠? 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갑시다 어 쳐 거기 쳐 열심히 쳐 먼저 가지 말고 갑시다 철벽 아 견수 너무 넓게 벌려놨네 자 견수 먼저 하구요 어 오늘 클릭 클릭 불안한데 클릭이 불안해요 지금 아 이렇게 클릭질 하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자 되고 덜어주시고 아 아 클릭이 불안합니다 하하 클릭이 불안해요 아 연휴 때 손가락 그 손가락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 회복이 안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는 뭐 치료해주러 왔으니까 땡큐 어쨌든 아무튼 포박했어요 자 됐고 자 이거 막아주고 조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모이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끊고 여기 세 개를 먹던지 여길 하나 뺏기더라도 여길 먹어주면 좋거든요 요렇게 위에 라인을 이렇게 먹어주면 좋으니까 여기 세 개를 먹어주면 좋은 최고인데 힘들겠죠 자 보태봅시다 여기 뭐 17명이나 이렇게 또 온다고 화룡 살짝 먹어주고요 자 자 화룡 일로와 저기 서가지고 살이 채우는 꼴 보기 싫어해가지고 일부러 나온 거예요 자 갑시다 어 여기는 맹수 안되고요 어 로이로니 안녕하세요 자 여긴 쾌속진이지 뭐 쾌속진하고 자 요렇게 여러가지 있을 땐 차라리 병조가 낫습니다 근데 병조가 얘가 기병이라 여기다 써야겠네요 자 자 갑시다 자 자 먹고와 자 일로 오시죠 어 일로와 자 자 자 병조 걸리면 싸울게요 자 병조 걸리면 싸울게요 자 떨지마시고 떨지 말고 자 자 아 얘네는 문제가 아닌데 위에 조조가 지금 제일 걱정이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다 몰려두고 있는게 지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못 막을 것 같기도 하고 자동이 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또 잡았어 관색 오 되게 잘 잡네 얘도 잡읍시다 초침이 초침이 초침하게 있으니까 잡아줘야죠 자 자 일단은 후방전 한번 해주고 어 자 공격도 해주고요 자 또 공해야지 협공하라고 뭐해 자 됐고요 사기 한번 더 자 후방전이나 한번 더 합시다 여섯 명이라도 치료해야지 자 아유 여희랑은 막역지우 해야죠 여희가 도와준게 어딘데 지금 자 오늘 목요일이라 예 많은 분이 힘드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신분이 적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요일은 항상 그랬어요 하하하 자 달인 됐네요 달인 갑시다 달인 자 달인 갔다가 만무당이 아직 멀었는데 만무당은 해야지 좀 썰고 다닐텐데 아 일단 삼풍관 멀었고요 전투 위 전투는 어떻게 하다보면 되겠지 삼풍관이 문젠데 삼풍관 자 또 오죠 자 위에 한번 봐주고 출진하는 애들 어디 갔나 아 여기 갔구나 일단 직문해서 자동까지 가줄게요 잠깐만 최대한 먹고 빼 빼 빼 빼 빼 빼 빼 감능 다시 가 주고요 잠깐만 얘네 이거 손권 이거 빼면 없는 거 아니에요 손권? 손권 땅 하나 하나 먹어줄까? 손권 땅을 하나 먹어줘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자 자신 있으니까 전진 배치 자 맹독 있죠 아 맹독 맹수 이쪽으로 안 올 거 같은 느낌이지만 가봅시다 뭐 일로 가겠죠 뭐 그쵸 절로 가고 그러면 여기 찍어주고 자 일로 와 돌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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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죠 자 돌아오고 더 가주고요 갑시다 자 동시에 달고 좋아요 야 역시 돌격이 기병 돌격이 요거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응 응 봐야죠 이건 관색이 이기지 아유 여거 따위야 아이고 한방에 가셨나요? 아이고 죽였네 아유 역시 가셨고요 구현사는 죽이면 안 되는데 자 안 온다고? 아 뭐야 언제 언제 깨실라고 저거 자 송건을 쳐야겠는데 이거? 송건 너무 약해져가지고 지금 전병력 나한테 다 데려온 거 같아요 지금 돌격 시키기도 아깝다 지금 견수 깝시다 일단 견수 깔고 치료 다 해가면서 갈게요 어우 치료 맞아야겠는데? 끝나버렸네 자 살짝 오고 어우씨 후방지원 후방지원 한 번 더 자 끝났죠 자 됐고요 자 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송건이 병력 다 털렸거든요 지금 얘네만 안 오면은 여기를 형주를 먹는 대신에 여기를 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를 바로 쳐버려 그냥 여기를 안 뺏기려면 여기를 쳐야되요 물론 이만큼이랑 다 싸우긴 하겠지만 음 안정적으로 가려면 형주를 먹는게 낫고 안정적으로 갈까? 일단 오늘 게임 목표가 송건 잡는 거니까 송건쪽으로 한번 가보는거 아 근데 자동 뺏기면 좀 타격이 있는데 자 병 어 150 156 130 156 130 최대한 156 아 156 156 자 강창병은 얼마야 156 156 등갑병도 어우 방어 156 190으로 확 올라가는군요 등갑병 역시 어우 등갑병 해야죠 자 버티는 때는 방어가 중요하니까 153 자 기병 가면은 110일이죠 뭐 등갑병 가야지 자 병기 됐어요 갑시다 여기서 버텨줄게요 저 어디서 버티는거야 군량 아 군량고군요 어 가이쓰어주고 그냥 넣어줄게요 위안에 넣어줍시다 위안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자 그럼까지 알아서 해야되나 자 일단 물 아 물음을 먹어줘 물음을 먹어줘 아 얘는 또 올거 같진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있어서 대응출진한거 같구요 아 얘가 오는구나 아니구나 이쪽으로 오네 그럼 내려가야지 아 갈림길인데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 여기를 살리느냐 여기를 다 먹느냐 자 인재좀 보고요 8명 문제가 아직 많아서 더 먹어도 되긴 하겠는데 아 조조를 이렇게 놔두면 안되는데 조조 자꾸 조조가 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지금 아 아 송관아 넌 지금 나랑 싸우면 안돼 아 송관 때문에 돌겠네 진짜 자 요거 아 이게 서왕이 있군요 진짜 서왕이 있죠 자 일단 아래로 살짝 갔다가 얘네 없어지는거 보고 어디 가든지 할게요 자 다 없어지겠죠 없어졌고 하 여기서 위로 가 다 없어졌죠 지금 제가 평소에 쓰는 방법은 여기 먹고 여기 여기 딱 이렇게 4개 먹어준 다음에 위나랑 동맹을 하게 되면은 위나라가 더 쳐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송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방식인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그냥 조조를 칠까요 아 좀 무섭긴 하지만 조조 한번 쳐 봅시다 뭐 죽게 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지만 가봅시다 뭐 게임은 원래 좀 무모하게 하는거니까 아 강릉? 어디서 아 이것이 진짜 아 여기서 온다고? 미쳤구만 일단 여기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권용도아님 올라가서 여기 견진 좀 깨고 조조 조금만 때려줄게요 조조가 여기 지금 먹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안좋죠 지금 견진이라 견진이라 매우 안좋아요 지금 자 와 병사도 많이 왔고 자 부대 배치합시다 여기서는 최대한 싸우면 안되거든요 최대한 싸우면 안되니깐 자 쾌속진으로 됐어요 아 맹수를 넣어줘 아 맹수를 넣어줘 늦게 없네요 늦게 없어요 됐어요 자 여기 가지고 지금은 최대한 견진만 깨는걸로 갈게요 다른거 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같이 가야되고 자 같이 가야되고 뛰고 갑시다 자 제니가 가면은 철벽 어디있어 철벽 철벽 남편 남편 오시고 갑시다 자 철벽 여기 딱 지켜주고요 철벽이 제я 주전 빨리 가 Probably WHY 진 Привет 계속 돌격 하고 불うん 자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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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남편 믿어야 돼요 남편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공격지휘 자 아직 진 안까지고 있죠 아 제가 가는구나 월길이 가요 아 월길이 가냐 아 월길은 좀 쎈데 자 공격지휘 계속합시다 아 월길은 좀 쎈데 아 이거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자 월길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지는 건가 자 이제부터죠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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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아 컨트롤 미스 아 미치겠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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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고요 아 결정적인 희수랩 이러면 안 되지 자 자 보고요 빨간색이죠 어 여기도 거의 다 달아가고요 지금 자 또 돌격 아 이거 미치겠네 자 누가 먼저 깼있냐 누가 먼저 깼있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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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자 견진 깼어요 어우 다행이다 아 여기서 졌으면은 지금 다 해산당하고 지금 거의 게임 좀 어려워질 뻔했는데 다행히 견진 깼네요 자 양양까지 먹어 줄게요 바로 아 씨 야 너 나와 있을 리 없어 아 자 오고 있군요 자 나는 바꿉시다 임지 제한해서 나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가고 됐고 그럼 이제 난 여기 땅이고 여기서 알아서 또 싸우겠죠 그리고 오시고 그치 됐어요 가자 양양 먹자 자 양양 아 4만이야 자 양양은 좀 무리긴 한데 한번 먹어 볼게요 최대한 아 이거 될까 계속 올 텐데 이거 계속 올 텐데 아 등에 가 있고요 월길 아 만만치 않은데 일단 기도진 아 병조 써야겠죠 이렇게 둘이 갑시다 아야야야 갔다 와 자 다 나오겠죠 분명히 다 나오겠죠 오우 치료 좀 해야겠는데 자 후방 지원 아 남편이 많이 다쳤어요 아 시작했구나 강릉 강릉 야 강릉 안받고 뭐하니 강릉 뺏길 수도 있어요 지금 강릉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정란 갑시다 자 정란 두 개 자 정란 두 개 자 왔죠 철벽이니까 우리도 철벽 좀 치고 갑시다 자 겸수직하고 자 둘러싸 둘러싸 아 목표가 있군요 얘가 목표인데 저강 철벽이 더 세니까 일단 제 잡을게요 들어가고 자 공격지휘 합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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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 잘했고 자자자 이번에 목표 자 돌아 공격지휘 너무 좋잖아 이거 공격지휘 사기 아니 모르게 다 누겨 아 공격지휘 뭐야 진짜 너무하잖아 아유 여유 있으니까 후방 지원할게요 오호 언제 왔어 이리로 아 괜찮아요 장난 있으니까 뭐 아 원군 왔죠 원군 올 줄 알았어요 조예 자 좋아 이렇게 오면 좋죠 땡큐에 이렇게 오면은 아 서왕 왔구나 잠깐 밖에 좀 볼게요 서왕이 왔군요 아 여기는 이겼고요 어 졌는데 아 졌잖아 이거 아 씨 졌는데 아 졌니야 괜찮아요 갑시다 서왕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빨리빨리 가자 자 됐고 자 충차 있나 혹시 아 없고 정란 불굴 정란 아 정란 3개 아직 있군요 자 후방 지원 서왕이 이쪽으로 올 텐데 그전이 깠으면 좋겠네요 자 또 왔어 어 알았어 알았어 자 후방 지원 좀 할게요 자 남편 아 아직도 1400명 자 오네요 오네요 빠집시다 아 안 온다고 아 지키고 있는다고 이러면 더 땡큐일 수도 있죠 이렇게 갖다 대면 되니까 더 좋아요 뭐 화살로 쏜다고 안다는 게 아니니까 주차 치료를 하고 있으면 되죠 아 절로 오는군요 아 일로와 걸렸던 허위 잡고 저거 딱 깨지면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거 범위 안 오고요 자 조금만 호표기인가 아 서랭병이군요 호표기면 무서울 뻔 했는데 서랭병은 뭐 됐어요 하이 하이 벗어주시고 됐죠 자 이제 쿨트 좀 모으고 저거 좀 쓸게요 자 후방 지원 아 근데 서왕 17000 저거 좀 너무하게 데려왔는데 서왕 17000 대령은 좀 너무했죠 아 연포 가셨구나 아 장난하나 깔아 언제 기다려 갑시다 자 또 왔고 자 또 왔고 아 쟤 또 죽자마자 또 왔군요 쟤는 자 어 안 나온다고 자 견수지하고 들어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 지휘하고 가자 그냥 자 공격 지휘 너나 같이 달아 같이 달아 그냥 아 공격 지휘 아 끝났나요 공격 지휘 왜 이렇게 금방 끝나 아 아파 아 무작위 아프네 자 공격 지휘 아 강릉 뺏겼구나 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런 정란 두개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이씨 무한불굴 짜증나 무한불굴 잠깐만 오 이겨 이겼어 하하하하 서왕 이겼어 아니 뭐야 이게 서왕을 어디 이겨 하하하하 하하 아 저 뭐 자 안녕하세요 llers 너 일로와 아 치.. 튀는거 봐 와.. 튀는거 봐 자 이럴때 기동졸격 그냥 통과할게요 다시 기동졸격 자 됐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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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누가 안오면 좋겠네요 어우 서왕씨 아 먹구나 자 여기를 먹었는데 또 왔죠 근데 아 여기 이것들 여기 좀 안정되고 또 가야겠다 자 어 성이면 좋겠는데 아 다행이다 자 내구도가 지금 거의 엉망이니까 전진 배치여서 빨리 싸울게요 아 근데 이거 다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하고 천천히 갑시다 하나 뭐 까여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뭐 하나 까이나 두개 까이나 자 병조하고 갈게요 병조 아 치료지네 아 치료지네 병조합시다 다 치료 좀 여기다 하는게 더 좋으니까 뭐라고 하죠 뭐 자 이 천이나 달아서 자 이 천이나 달아서 조액을 잠깐 뭐야 자동공격을 개시했다고 아 뭐야 이거 아 다 털렸잖아 이거 아 다 털렸잖아 이거 아 진짜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다 털리나 아 아 이번판은 거의 망한 각인데 이래서 조조랑 동맹을 했어야 했죠 자동 가셨고 오 1 5 5 5 5 5 5 5 갑시다 아 갔다와 내 유선은 왜 외교를 안하지? 외교라도 좀 하면 좋으실텐데 gotta be 알아서 굉장히 죽는군요 알아서 자 병좀 깔구요 광현이 안녕하세요 자 되셨고 원군 공격지휘 또 왜 왔어 나 있는데 나한테 올게 아니라 지금 자동을 가야지 이번판이 지금 거의 멸망각 인데요 지금 조조가 저만 계속 치고 있어가지고 자동을 뺏길 것 같아요 뺏겼나요 지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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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와 자 공격지휘 합시다 자 후방전 해주고요 지금 조조랑 싸우고 있죠 지금 갑자기 자 됐고 자 이거 지금 대응 추진한거고 아 먹고 딱 뺐군요 먹고 싹 빠졌어요 지금 아 다시 가서 먹어줘야지 그럼 이렇게 된거 이거 여기 다 먹읍시다 그냥 너 뭐야 요하 뭐야 음 아 여길 먹어줘 아 다시 일로 오는구나 아 오고 자 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저 아래 여기를 아 여길 뺏기냐 아니요 저 할라다가 위나라에서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요 여기서 원래 여기까지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관 먹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먹혔어요 그래서 제가 안그러면은 이게 계속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조조를 여기 좀 끊어준 거거든요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일단 끊어줘서 지금 여기 까짐 먹고 지금 조조가 멈춘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조만간 뺏길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일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서 그냥 심장을 쳐버리든지 아니면은 요쪽 사량을 먹든지 아니면은 아 아 빨리 그냥 위나라랑 동맹을 빨리 해버리고 성공을 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되네요 일단은 여기 아 서왕이 있죠 아 이건 대응칠주인이고 야 지금 위아래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 일로 가줄까 아 강유가 있군요 여긴 강유랑 다시 이 라인으로 확보해줄까 여기를 좀 털리더라도 네 외교가 지금 안돼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털리더라도 여기 제가 가서 여기 좀 정리 이쪽을 좀 정리해줄게요 여기 지금 여기 본진이 이렇게 뺏겨버리면 안되니까 여기 털리더라도 제가 가서 저기쪽을 좀 먹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양양을 뺏기더라도 송권이랑 붙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위는 아니거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라인을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를 뺏기면 오히려 더 좋아요 얘네 둘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송권하고 다 빠지지 아 잠깐만 여기를 먹어줘 아 이거 먹어줄까 아 황홀형 잡혔나요 가서 다시 뺏어줍시다 안되겠다 이거 포루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지금 포루가 곧 10명 잡힌 것 같은데 포루 풀어주러 갈게요 아 참 애매해졌네 지금 외교가 아무것도 안돼가지고 아 사마이까지 빨리 와 강릉 빨리 털어줍시다 서왕 또 오고 아 아 뭐야 잠깐만 뭐야 언제 정전했대 아니 24개워보니까 지금 바로 방금 정전했나본데요 언제 정전했대 나 못봤는데 방금 했나본데 자 요하야 버텨 요하 버텨 아 맹 나와주고요 됐다 어 정전했으니까 아마 다 풀어주지 않을까요 외교로 아마 다 풀 것 같은데 아 요하를 죽였어요 아 이제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조 깔야죠 뭐 어쩔 수 없네요 조조 깔야지 뭐 야 안 맡기냐 맡겨라 좀 나한테 성 어떻게 길라 그래 자 부상병 아 이미 뚫렸군요 저기 알았어 아 저 추경 다 털리겠는데 출발 아 종료도 가시고요 조운도 죽었어요 조운도 가셨습니다 자 가주고요 방어진 아 아 야 맹에가 뭐하니 아 진짜 아 진짜 아 혼자 돌격해 아 아 아 아 진짜 사기 낮추고 막 자 자 사마이 아 사마이 저렇게 보면 안좋죠 사기가 127 아 사기도 밀리네요 아 아 따라 만주고 써 써 써야지 귀모개 한번 써야지 아 그쵸 이제 시작됐어요 귀모개 안쓰냐 귀모개 써 써 아 썼죠 켜 튀고 잡읍시다 자 여기는 공격지휘 일로 오고 그렇지 그렇지 자 견수지휘까지 다행히 귀모개 땜에 지금 못쓰네요 쟤레가 귀모개 땜에 못쓰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쓰겠죠 자 공격지휘 아 왜 올라갔어 거기 왜 올라갔어 아 진짜 아 4개밖에 안 맞고 자 사기가 빨리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쓰겠죠 이제 쓰겠죠 안쓰나요 안쓰나요 안쓰고 끝난다고 잠깐만 안쓰고 끝나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어우 다행했다 다행이다 어우 어우 선방했어요 선방했어요 강유가나 강유도 지금 못쓰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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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 딱 쓰고갔네요 다행히 자 다행히 쓰고 가셔가지고 지금 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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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고 일단 철병 먼저 합시다 견수하고 지금 병사가 달면 안되기 때문에 자 너 일로 돌아가시고 일로와 일로와서 가운데서 할게요 자 됐죠 자 공격지휘 자 강유 잘가 야 너 안쓰고 뭐해 쏴 쏴 쏴 자 결사 혼자 혼자 하니까 별로 막강하진 않죠 자 공격지휘 다시 와 안단다 안달어 엄청난 회피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시 결사 아 공격지휘 아 역시 와 산무장이었어요 어 고 자 되셨고 다 모읍시다 후방지원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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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랑 싸우기 자 규모개 못쓰니까 빨리 때려자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됐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럴 때 아 먹을 거 없네요 자 더 오시고 자 후방전 합시다 뒤모개가 오는 것만 아 떨지 마시고 빙 떨지 마시고 아 뭐야 동맹체결? 뭐야 초기랑? 뭐야 아니지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떨어대 와 안단다 와 같이 갑시다 자 누가 맞았나 보고요 진도가 맞았군요 다행히 아우 빠져주고 그렇죠 뭐 유선이 뭐 그렇죠 뭐 자 공격주의밖에 없네요 역시 공격주의를 해야지 얘가 팍팍 달아요 아 역경직이 있으면 진짜 최고인데 아 불굴해 아 불굴해 불굴합시다 이번엔 자 남편 불굴 자 어우 서량병 역시 세요 아 불굴해 이번엔 공격지휘 아 이거 안단야 아 사마의는 사마의죠 역시 누가 달았냐 어 방어 됐어요 어우 진짜 아 징긋긋글하다 자 뒤에 와서 치료나 좀 받을게요 아 이제 좀 가시는군요 자기가 와 자 귀모개 이번에 못쓰겠네요 못쓰고 끝날 것 같은데 자 공격지휘와 갑시다 자 귀모개 됐어요 어우 와 조조 이거 삼무장으로 다 나오니까 너무 센데요 이거 얘가지고 못벌칠 것 같은데 지금 와 또 왔어 자 잠깐만 재편제 경기 아 다행히 정란은 되는군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죠 끝났는데 이번에 여기 끝났는데 자 애들 가야지 지금 어떡해 11만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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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11만4천 어어 어어 자 9대 배치하고요 자 극단적인 전술 씁시다 뭘 어쩔 수 없죠 극단적인 전술 배치 자 의료진 넣어주고요 자 창 습창 넣어주고요 갑시다 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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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요 지금 내가 알게 된다. 내가 알게 된다. 내가 알게 된다. 내가 알게 된다. 출발! 아, 그렇죠. 확인 있으면 확실히 쉬워지죠. 내가 알게 된다. 출발! 알게 된다. 해, 내가 알게 된다. 네 있다. 알게 된다. 저는 똑같. 야 싸우지 말고 장난 깔아 야야야 자 위로 가서 깔아야 되겠죠 야 왜 싸워 아 진짜 자 장난 자 깔았나요 깔았죠 버텨 관색 버텨 그렇지 자 다가 관색 저 갔다오고 야 일로 오지 말고 왜 일로 오는데 자 자 이제 뭐 아니면 도죠 지금 아 불 진짜 불만 있으면 다 끝났는데 이거 자 갑시다 공 방어 제일 낮아있네 방어 51이네요 아 이거 뭐야 깨져도 돼요 하나 깨져도 돼요 여기 많기 때문에 갑시다 이리 와 자 공격 지휘까지 자 됐고 자 다음 방어 8 방어 8 뭐야 방어 8 뭔가요 자 방어 104 그 다음에 얘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기병이니까 금마마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그냥 씁시다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저 둘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자 뒤로 오시고 아 불굴 써버려 아 아니에요 불굴도 아낍시다 자 공격 지휘 자 정란이 도와줘야 돼요 정란이 도와줘야 돼요 정란이 도와줘야 돼요 네 뒤로 조금 빠져야 돼요 그나마 지금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서 견수 지휘 또 쓸게요 자 견수 쓰고 아 공격도 씁시다 거의 특공 쓴 거랑은 다 똑같죠 거의 특공 지휘 효과니까 지금 아 하나 깨졌나요 아 저 사마사시 아 공격 지휘 빠졌어요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자 얘 48짜리 아 제사 지휘 아 후방지원 자 아직 견수진 살았으니까 그냥 공격 지휘 합시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 그랬죠 아 저거밖에 안 찼어? 아 맛있다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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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쳐 뒤쳐 자 이번에는 예칩시다 쟤 때문에 많이 자자자자 후방지원 안 되는군요 자 후방지원 안 되고요 자 후방지원 아 이렇게 해서 살아 살아 자 됐고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긴 버텨는데 다음이 문제되네 자 지나가면서 자 후방지원 다 넣어주고 아 좋아요 자 64 얘 먼저 죽이면 좋겠죠 자 이기긴 이겼네요 어떻게 어거지로 불이 있었으면 확실히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고생했네요 아 이 와중에 지금 4점 역시 들어가지 못하게 많아졌죠 자 됐 됐 됐 됐다 자 갑시다 일단 모을게요 모아서 치료 좀 하고 한 번 더 조금 몸 좀 살립시다 나오네요 나오면 좋죠 여기서 싸우면 되니까 그렇지 땡큐 자 돌아주시고 치료 좀 하고 치료 합시다 치료가 아주 멀었어요 아 아 아 어떻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난빨 이게 뭐죠 약간 위험한 전략인데요 공격정난 지금 쟤네가 그냥 쭉 밀고 들어갔으면 지는 거였는데 제가 본진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헤네가 본진을 못 떠나고 있었죠 아 2회도 갔어요 아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아 양이 이거 먹으면은 내가 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양이 세력 봅시다 인자주 자 뭐야 아 도둑 군사 중심이에요 아 얘네들한테 맥히겠는데 이거 난 퇴수밖에 안 되는데 자 아 이거 해피일 때 정전을 해가지고 살짝 빠져줘 볼까 자 위헌은 뭔가 자 위헌 아 퇴수 같은 퇴수면은 이게 내가 몇 푼간이더라 4푼간이네요 난 5푼간이니까 먹으면 안 되죠 아 진짜 뭐 되는 게 없어 자 아 첸서도 할 게 없네요 아 남편 자 신속 연전 분전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분전 없고요 아 공성 있나 남편 아 공성 없군요 공성 넣어줍시다 자 공성 자 오빠 됐고 그냥 아무나 자 됐다 지휘권 줄까요 아 근데 여기서 내가 초록색으로 들어가 버릴까봐요 나는 파란색이 지금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얘를 컨트롤 못할까봐 그래요 아예 아 아 아 이거 진짜 애매해졌네 하하 참 여긴 못 들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버릴까 요것도 견진이겠죠 견진 아 도겠네 진짜 살짝 피해 줘 볼게요 아 없어졌구나 아 얘가 오네 막아주고요 막아주고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출진했네 또 아 이거 보세요 도둑 그거라고 아 안 봐 안 맡기죠 안 맡기죠 괜찮아요 치료는 합시다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런 거 쳐들어오면 땡큐죠 뭐 치료는 합시다 도둑님 오셨겠네요 아 빨리 벗어나야겠다 도둑이랑 있으면은 다 지 맘대로 하거든요 자 들어와서 치료가 멈췄어요 괜찮아 최대한 시간 좀 끌면서 치료 좀 할게요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후방주원 갑시다 뭐 저런 하나 듣는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능통이 아 엄청 뛰어가는군요 능통이 자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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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굴? 어 불굴해 아유 참 왜 이렇게 붙어 아유 참 자 공격 지휘하고 역경으로 때립시다 불굴이라도 역경은 다니까 달죠 뭐 하십니까 나 혼자 싸우게 하고 얼른 오시지 좀 아 코스트 없어요 코스트 썩어 넘치면서 이씨 아유 잡아 일루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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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수건 지금 뭐 하시냐고 아 아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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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자, 이기도 합시다. 자, 그래도 좀 찍어왔으니까 만부부당 바로 전이기 때문에 방 공필할까? 방 공필을 해볼까? 자, 이기겠죠 뭐? 필살? 오 뭐야, 설마? 오, 진 줄 알았네. 자, 됐다. 됐죠? 치료하고, 아, 불굴 썼어? 끝까지 불굴을 하는군요, 그냥. 아니 뭐 한 것도 없이 사면, 제발요. 진아, 나 까셨나 뭐? 아, 여기는 이제 이만큼 애들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럼 빠질게요. 빠져서 일로 갑시다, 상용. 여기 라인 좀 뚫어줄게요. 뚫어서 이까지 먹을게요, 그냥. 그게 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강유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잠깐만, 나 정란 있나? 잠깐만. 변기. 아, 안 챙겼군요. 변기 챙겨와야 돼요. 지금 이거 가지고 못 들어요. 아, 이거 여기까지 옮기면 이거 깨고 할게요. 정란은 최후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됐고. 잘 진군해서. 아, 그냥 싸울까? 그냥 싸웁시다. 일로와. 강유는 좀 무섭긴 하지만. 자, 치료진 하고. 저는 좋은 주의입니다. 아, 치료진. 아, 치료진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기도진 하고 병조 깔아야겠네요. 아, 치료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 이번에 해산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사망이까지. 자, 변기 없죠? 없고요. 아, 너무 무리했는데. 아, 이번엔 아니에요. 와, 이건 아니야. 와, 디버프 엄청 많아. 공공약화. 공 없지만. 창공약화까지. 자, 후방지원 좀 먼저 쓰고요. 공공약화. 자, 괜찮아요. 나쁘지 않네요. 자, 스크럼. 짜주고. 사기. 자, 써줄 애들. 그러게요. 자,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아, 아. 다행히 강유가 혼자 왔군요. 자, 먼저 쌈싸먹어 줍시다. 자, 아, 견수를 먼저 쓸 수밖에 없는데. 아, 견수. 견수 먼저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견수 먼저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견수 결사 맞긴 맞았지만. 그렇다고 방어가 좋아지는 건 아니니깐. 어, 이씨. 다시 막아주고. 자, 공격지 이번에. 자, 들어가. 아, 규목에 맞았지만 씹혔어요. 자, 다행입니다. 자, 다시 철저하게 막아주고. 자, 공격지 다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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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죠. 어, 뭐야. 어딜, 어딜 보는 거야, 지금. 자, 됐고. 군병 선동? 어, 됐고. 자, 혼자 막으시고. 남편 혼자 막고요. 아니, 나 남편 막으려니까. 군병 선수 안 막기 일로 빼줄게요. 자, 자. 아, 방어가 좀 깔렸나요? 괜찮아요, 버틸만 하네요. 아, 공격지기가 너무 아쉬운데, 지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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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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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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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우. 자, 군병 선동이니까 조심히. 자, 못 도망가게 도망가게 막아주고. 자, 일로 오죠. 자, 뭐야, 뭐야, 뭐야. 자, 무혈입성. 아, 그래요, 예, 예, 맞아요. 잘 들어갔어요, 이번에. 자, 군반 략하, 단일 도발, 창공 략하까지. 자, 창공 략하 먼저 꺼내줄게. 창공 략하 제일 센 거 같으니까, 이 중에서. 자, 띠가 돌아가고. 다행이다. 하나 먹었죠? 다시 올려주고요. 아, 이거 봐야죠. 관색이 이겠지. 자, 지켜보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가셨나요? 어, 아이고. 살았셨네. 살았군요. 아, 일로 와. 자, 다시 둘러싸주고. 단일 도발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발해주면 좋지. 어차피 갈건데. 자, 가면서. 자, 치료 한번 해주시고 갈게요. 자, 갑시다. 자, 무려 입성 가능할까, 진짜. 이미는. 또 뒤에 뭐죠? 와 있는 거 아니야? 아우아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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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공격 지휘하고, 치료하고 갈게요. 자, 잠깐 잠깐. 아, 원군 왔어요. 아, 서서. 아, 서서. 아. 잘 됐어요. 차례 잘 됐어요. 차례 잘 됐어요. 차례 잘 된 거예요. 차례 잘 됐어요. 차례 잘 된 거예요. 차례 잘 됐어요. 어차피 또 붙을 거. 찬찬히 녹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또 잡았네요, 5습. 요거 먼저 쳐주고. 아, 오나요 이쪽으로? 자, 쳐줬죠? 공격 강화. 아, 어디가? 아, 이거 치겠다고? 자, 견수 뿌리고 들어갈게요. 자,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공격 지휘. 공격 지휘. 마 자 광고검 또 올 것 같은데 쌀이 95일분 아직 여유있네요 서서 돌격지니까 뭐 못쓰겠죠 혼자 갑시다 자 천천히 견수 맞고 갈게요 견수 맞고 이제 공격도 맞고 합시다 공격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딱 찍어주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좌우로 분리해주면은 더 빨리 굳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부터 치료 좀 해야겠는데요 한 번만 치료하고 가라 됐다 사기는 다 200이라 지휘 계열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괜찮네요 괜찮네요 아 이번 편도 은근 장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또 장편 될 것 같은데 무결입성 아닌데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완전 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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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혈이 낭자한 입선이 되겠네요 자 버티나요 거기서 자 그러니깐요 컴퓨터 시간 끌기 너무 잘해요 진짜로 자 이번엔 기도진 아 무슨 위로진 하나 쓰면 쓸 게 없어 자 맹수 쓰면 좋았을텐데 아 이전 아 음 또 어쩔 수 없네요 기도진 쓰고 병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창 3개 습창을 써볼까 이번엔 3개니까 습창 쓰고 아 안되는군요 아 그래도 기도진이 더 지금 기도진이 꼭 필요한 게 공격지휘랑 견수지휘를 기도진으로 써줘야 써줘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먹어야 돼 지금 강유도 나왔나요 아 씨 강유가 저 위로 썼으면 답 없는데 아 잠깐만요 뭔지 얘 좀 컷해주고 이렇게 나와주면 아 철벽지 잘나왔다 잘나왔다 진짜 잘나왔다 고드라기 꼭 막아야죠 아 아 아 씁시다 아 좋아요 야 이거 뭐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공공 방 공필에 구출까 그 죽어버리겠죠 방 필공합시다 필살로 죽여야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 죽나 왕 왕 왕 자 죽었다 아 역시 관우의 아들이 아니 아들이 아니라 관우 딸이죠 역시 관우 딸 아 사기하셨고 야 하하하하 역시 언어 또의 힘인가요 자 언어 또의 힘 자 또 누굴 가실까 아 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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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를 먼저 가셔야겠죠 강유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야 답을 피하는거 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결사지휘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결사지휘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아 잠깐 빼줬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되거든요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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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돌아주시고 자 빨리 견수 어 어 다행이다 어우 편안 어우 편안하구요 하하하하 자 사기 떨어졌죠 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 자 강유 160 자 막아주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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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요 빨리 여행 무식 아 아 또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자 이제는 대충 버틸 수 밖에 없는데 아 한 명씩 까야겠나 그냥 견수지휘 이렇게 그냥 아 특공지휘 아 결사지휘 때문에 지금 자 버텨주고 어 너도 얘 먼저 빨리 주고 사기 사기까 사기까 자 계속 돌면서 할게요 자 공격지휘 풍차 풍차 돌리기 전법 하하하 하나 죽였구요 자 또 이거 죽여 어디네 죽여 자 풍차 돌려주시고 자 자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아 또 후방지원은 뭐야 또 자 강유 됐죠 어 사기 안 날아가 자 이번에는 자 순신현영 갑시다 아 잘 돌아가고 있어요 풍차 잘 돌아가고 있죠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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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와주고 조금 더 와주고 조금 더 와주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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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현영 가시고 신현영 가시고 그렇지 자 강유 강유 갑시다 강유 갑시다 추바 자 후방지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후방지원 해야 돼요 후방지원 해야 돼요 자 백 명이라도 중요하지 지금 자 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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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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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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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다 이겼다 아 이겼는데 또 지용군 또 오면은 또 시작이거든요 아 성을 못 들었어요 성을 뚫어야 되는데 아 없다 없네요 자 분리 아 아 아 재미있군요 또 재밌네요 뭐 성권이랑 뭐 못 싸웠다고 뭐 사실 성권은 그냥 밀면 되거든요 역시 조조랑 붙는게 아 진짜 전쟁이죠 아 아 역시 조조 아 사망에 오기 전에 빨리 아 깰 수 있을까 11 10 9 아 못 깬다 못 깬다 못 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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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왜 못 깨 한 명만 더 주지 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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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